안녕하세요 핫팀장입니다. 오늘도 뭐 또 차에서 인사드리네요 어제랑 그저께랑 날씨가 엄청 추웠죠 동파되는 집 무조건 있을텐데 아니나 다를까 따르릉 전화가 와서 보일러가 안돌아가요 고장났어요 물이 안나와요 했는데 뭐 본란되는 집들은 다 다시 다 잘된다고 하고요 지금은 물이 안나오는지 그리고 가서 따뜻한 바람이라도 좀 틀어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임차인이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가서 나눠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또 가는 집도 제가 관리하는 건물이죠 또 저희 집이기도 하구요 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매수자 입장도 돼 봐야지 집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고 알 것 같고 주인 입장이 되어 봐야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이라든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음 새가 나오고 새가 나오고 새가 들어올 때 월세를 좀 더 받아서 주고 싶은 마음도 커요 또 때로는 월세보다 기준 받았던 것보다 좀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갈 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좋은 쪽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물 주인 분들과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좀 노후하고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볼 테니까 소통 한번 해보시죠 일단 현장 가서 뭐가 어떻게 안 되는지 지켜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자고요 일단 현장에서 뵐게요 자 일단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새끼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비밀번호 받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네 관리인입니다 예 비밀번호 문 앞에 왔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? 아 아 물이 나오네 아이씨 그래도 다행이다 이 집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장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화장실도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볼란은 얼마나 틀어놨는지 뜨끈해 잘 나오네 이 집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됐어요 볼란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수도가 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했어요 여러분 외출하실 때 난방을 틀어놓고 가라 틀어놓고 가서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뜨끈뜨끈하네요 난방을 틀어놓고 가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주인분의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 이 세입자 오늘 아침에 저랑 통화하면서도 뭐 사람 불러서 처리하고 뭐 비용 처리는 뭐 주인한테 청구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러면 주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자 그거는 내려가서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이 또 안을겠지만 따뜻해서 안을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틀어놓고 갈게요 아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쉽게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아침에 제가 세입자랑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세입자는 뭔가 기분이 나쁜 톤이었어요 그 저한테 그거 뭐 업체에 부르거나 아니면 그 열선코일을 사서 감아두면 지금 녹으니까 그거 뭐 사서 써가지고 하고 뭐 주인분한테 청구하면 안되냐 하길래 아무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자분도 그 해당 호실에 관해서는 관리 책임이란 게 있어요 날이 추우면 집을 좀 따뜻하게 해서 동파를 방지를 해야 되고 물이 열까 싶어서 수도를 좀 열어 놓고 자고 그런 관리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입자분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주인분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대뜸 하시는 말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냐 그런 내용도 없이 내가 관리비를 다 내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내가 하는 거고 그냥 그냥 그 안와도 되고 배관 다 터져가지고 집에 물 세고 그렇게 되도록 그냥 놔둘 뭔 개소리야 하시길래 계약서에 입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춥다고 털어뜨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물이 열까봐 문 열고 들어가서 수도를 열 수 없는 부분이고 직접 사시는 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서에 들어갈 상황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또 아니 그거는 뭐 일을 다 끝나고 지금 가장 우선인 거는 얼었는 물부터 나오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뭐 돈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사장님이 주인한테 청구를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하고 이제 오후에 가겠다고 지금 갔어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제가 뭐 말씀 다 드렸지만 세입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세입자에게 청구를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쓰다가 옵션 같은 게 파손됐다 세입자 뭐 관리 부주의로 파손됐죠 그럼 세입자가 내는 부분이고 동파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 동파된 부분은 세입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세입자의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건물 내에 이제 개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대부분 주인분들이 아우 내 건물 내가 관리하니까 내가 내 손수 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요런 내용은 알고 해 주셔라 알고 해 줘서 세입자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 세입자가 그렇게 도움 받는 거를 내가 도움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또 세입자도 다음에 고마서 또 월세도 잘 내겠죠 깨끗하게 쓰겠죠 쓰레기 잘 버리겠죠 이렇게 좀 좋게 좋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뭐 요런 방향도 포함되지 않나 싶고요 마무리하면서 세입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물이 잘 나옵니다 들어가니까 일단 집이 따뜻하게 해 놓으시니 얼었던 물이 다 녹았는가 봐요 세입자분도 많이 불편했는지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네 요 물 얼면 좀 틀어 놓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동파에 관해서 또 세입자 책임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세입자한테 무작정 뭐 끌려 가실 건 없어요 뭔가 내가 알고 있으면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담아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